아 일단 여기가 넓어서 오네요 넓어서 강도보이고 배가 지나가네 배 한대가 얘를 지나갑니다 여기 여섯자랑 동림량이 상당히 넓어요 배경이 잘 났네 잘해놨어 저 멀리 낭물이 상당히 넓어예요 사람 없이 평일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군을 단순군 문화 공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풍요하고 시간도 많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하루종일 쓰는데 28만원입니다 하루종일 쓰는데 입하면 노래하고 싶으면 엄청나게 할 수 있겠네요 전망 좋네요 해겊은 grammar superhero